브라시아 더 많아 춰 나이스 투탑 나이스 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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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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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샷 굿샷 여러분 여기가 홀이나 벤치홀입니다 와 진짜 역시 어려운데 해놨네 보이지도 않아 여기가 홀이나 홀이에요? 어 나 아까 인터뷰 때 내꺼라 그랬는데 내가 그 차 이름도 지어줬는데 내꺼라고? 네 이번에 3번 홀 홀이나 홀 이벤트가 있죠 홀이나 홀을 하는 선수에게는 벤치 무려 벤치 홀 노님 ㅋㅋㅋㅋ 홀 홀 나이스 투 나이스 투 나이스 투 너무 좋다 차 받아가겠다. 지금 우측이 높아서 거의 2.5m에 붙였어요. 그러긴 조금 짧아. 안타깝지만 잘 쳤어. 여기가 오른쪽에서 약간 좌측으로 흐르는 홀이거든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조아란 프로 홀인원 해봤어요. 아니요. 저 홀인원 해봤거든요. 몇 번 했는지 물어봐주세요. 몇 번 해보셨어요. 아홉 번. 무려 홀인원 아홉 번 했습니다. 선수분들에게 홀인원 기운을 제가 팍팍 드리겠습니다. 굿샷. 너무 좋다. 굿샷. 너무 좋다. 돌아가. 올라갔지. 길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찬도가 조금 낮게 나오면서 런이 많이 발생했어요. 약간 왼쪽인데 괜찮다. 아호. 육전은klver. 동결. vedt. 아이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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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측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 오우 다행이에요. 그래도 언덕을 막고 내려왔습니다. 오우 괜찮아 벙커 안 빠졌어. 벙커 전인 거 같아 형님. 손이 풀렸어. 아하아.. 공이 지금 나무를 맞고 지금 왼쪽으로 조금 나간 것 같아요. 나무 맞은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아. 아 나왔어요? 라고 생각해. 언니 목생 몰라요? 아시죠? 목생입니다. 아 이거 있잖아. 목생 이것도 어떤 카메라 구력을 무시 못하나 보다. 엄청 긴장돼.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다 못 칠 거야. 그래? 몰라 내 생각에. 내공은 불안하게 안 보여. 우리 팀에서 벤츠는 없는 걸로. 나 불안해. 내공 왜 안 보여? 들어간 거 아니야? 유진아 홀컵 확인해 봐. 오 핑크잖아. 이거 내꺼야. 오 나이스 프로티. 김경아 선수 굉장히 안정적인 샷을 했어요. 조금 짧긴 했지만 그래도 계산한 대로. 나무 맞고 나갔어. 나무 맞고. 나갔어. 네. 그럼 어디서 쳐야 돼요? 나 계속 해줘도 티야. 어디서 칠까요? 안 찾으자면 여기. 여기. 네. 오늘 공이 안 맞는 데는 101가지의 이유가 있다. 저는 그걸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안 맞았을 때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런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101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도하고 내 책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플레이를 해나가자. 좌측 가라 그랬는데. 지금 라이를 타고 내려왔어야 했는데. 좀 아쉽게도 멈추게 됐네요. 굉장히 잘 친 것 같습니다. 나이스. 이겨냈다. 저보다 난데요? 저희가 치지 않길 잘한 것 같아요. 이러면 컨시드를 받기에도 조금 어렵네. 아 너무. 아 너무. 아 이거는 강산이 밖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너무 소심했다. 너무 소심했다. 너무 세서야 돼. 잘 친 것 같아요. 아 지나가네요. 너무 과감했는데 조금 강했습니다. 나 어이없어서 지금. 나 어이없어서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세게 친 거야? 넣으려고. 막아야 합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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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그림 되게 어렵다 근데요. 양파 연습을 괜히 했어. 양파.. 양파? 응. 나이스 인 야아 하아 내가 이렇게 퍽감이 없다고? 나이스 인 나이스 인 나이스 인 나이스 인 나이스 인 나이스 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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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나이스 에이 몰라 나와 언니 에이 몰라 하니까 들어볼까 나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 포기해야 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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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 바로 또 마무리를 했네요 역시 선도조를 뽑은 이유가 있구나 이런 데서 파 세이브를 하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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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홀이 나온 그거 아닌가? 아 그건가봐요 파 3? 근데 왜 이렇게 길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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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요 아 우‿ 아 유행 administ 자 라이를 타고 넘어와야 돼요. 넘어왔을까요? 아 걸린 것 같네요. 아 올라간 것 같아. 장애양인데. 올라갔을까? 네. 지금 핀 우측이 높아서 우측으로 공략을 선수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나이스. 불러서 올라간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미스였는데. 어 런이 발생하면서 나이스 온. 유나야 서면서 네가 약간 우측으로 틀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꾸 그래. 내가 자꾸 우측으로 맨날 가. 자 이제 마지막 선수입니다. 2조의 마지막 백지원 선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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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부터 굴려서 오는 타법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넣으려면 띄우지 말고 굴려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멘탈 잡아. 연습생이. 연습생이 왜 한 거야? gress. 또 그구나. That's kalo.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도로까지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없죠? 저 죽은 거 같죠? 어? 오 있어! 대박! 어? 오 있어! 대박! 오 카트! 이거는 빼서? 급한 대로 불 끌어가는 중입니다 땅라이트 낀 거 어때? 아 이거는 이제 카트 도로를 반으로 나누셨을 때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일단 서서 앞으로 마크보다 앞으로 나가지 마 이렇게? 어우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자, 어프로치를 했는데 들어가나요? 안 돼! 어 왜 이렇게 많이 불러가? 엄청 많이 불러가네 응, 살살 쳐야겠다 어디야? 아, 여기 있다 팟3는 쓰리온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잘 쳤다 구시야, 너는 잘 쳤어, 잘 쳤어 너무 왼쪽 쳤다 거리 맞았는데 거리는 아주 좋았어 거리는 아주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따악! 아우 아우 나이스 따악! 아우, 아깝다 진짜 이렇게 해주고 싶다 아우, 아깝다 아우, 아깝다 애매하게 지금 딱 걸리거든요 오케이, 이거 아깝다 아깝다 언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안 됐다 고기! 아니다 아니, 아니, 아니 따블, 따블 나이스 제발! 아우 아이고 못 치겠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진짜 고기입니다 어, 아주 짧았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거리감이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는다, 는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타 고기 고기 감사합니다 아, 홀인원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이제 3조만이 남아있습니다 행운이 따를 선수가 과연 나올까요? 홀인원 찬스 벤츠 찬스 앞에서 나왔으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났을텐데 아무도 안 나왔겠죠 아무도 안 나왔겠죠 우리 팀에서 나오길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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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은 9년차임에도 홀인원을 한 번도 못해봤는데 특별히 이번 대회는 벤츠에 아주 고급 세단이 걸려있거든요 벤츠를 타볼 수 있는 기회와 접목이 돼서 이럴 때 하면 너무 좋겠다 제 목표는 로제하나 홀인원 화이팅! 2단 그린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정말 까다로운 위치에 퍼트가 남아있는데 만세를 하면서 좋아했어요 오늘 딱 멈춰졌다 나이스! 나도 원하고 싶다 아이언이 맞았다 많은 일들을 하느라 스트레스가 여기가 연락이 뭐가 어떠세요? 어깨에 팔을 쭈두둑 내려서 여기가 너무 바빠서 어제도 링거 맞고 주사 맞고 그랬거든요 굴러옵니까? 아 내려와야 됩니다 살짝 걸렸네요 네 이렇게 3조에서도 아쉽지만 홀인원의 주인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으면 네 번째 조로 저희가 나가야 되는 거겠죠? 저희 늘까요? 네 준비됐죠? 준비됐죠 아 이렇게 또 벤츠가 두 번 더 갔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독도운이네 독도운이야 아 이렇게 이렇게 와 유진 언니 나이스 유진 완전 뻑천이다 아이고 약하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야 이 그린 바깥쪽에서 흩을 하다 보니까 그린의 저항을 조금 무식하고 일부러 세게 치지 않았을까 아 뒤딱 났어 너무 세게 치려다 뒤딱 났어 아! 왜 피냐! 아! 왜 피냐! 아! 왜 피냐! 아! 왜 피냐! 아,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또 가리는데... 약했어도... 팝업체가 조금 길게 남게 됐어요. 우측에 없었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좋아요! 우와! 굉장히 멋진 퍼세이브를 일궈냈습니다. 오! 나이스! 아... 아... 너무 약... 또 너무 약하네? 안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오! 멘탈 강합니다. 네, 서로 서로 중요해요. 좋아하고요. 스타이 중요한데... 밥은 이제 업복이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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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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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딱! 딱! 꺼토래. 스타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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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분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해저드 많은 골프장이 어렵긴 한데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어려운데 이쁜. 마음은 잘 내주는. 좋아. 굿샷. 나이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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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다. 완벽한 벙커와 벙커 사이다 이게. 다행이다. 잘 쳤다. 어딜 쳐다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경화야. 거울을 봐. 너의 아름다운 얼굴을 봐. 벙커 빠지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니. 드라이버만 꼭 살래요.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 괜찮아. 벙커만. 벙커 또 간 거 같아. 저기 공간 있다 그랬어. 가봐야 되겠다. 언니 릴렉스. 언니 릴렉스가 필요해. 나 긴장했나 봐. 언니 안 되겠다. 편하게. 극약 처방. 당 떨어져서 그래. 몰칠 뚜껑 있어. 그래 우리 당을 뭔가 할 땐 채워야 돼. 떡 있어 떡. 레모나 있어. 레모나 있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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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만 않으면 돼. 이홀은 죽지만 않고. 우리 따박따박 쳐서 다스리온 할 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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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팀워크 최고야. 잡. 떴어 감독님. 잘했어. 제가 좋아하는 약간 오르막 나이기는 한데. 오 굿샷 잘 맞았어요 잘 갔어요 오늘은 큰 실수만 하지 말고 여기 골프장이 진짜 어려워요 원래 되게 잘 치는 놈인데 카메라 앞에서 안 쳐봐서 그래요 저도 카메라 앞에서 처음 예전에 정신 못 쳐다 왔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처음 지금 봐요 다 무서도 나누고 맞다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3, 2, 5, 2 우리 너무 잡담해 잠깐 연구야 찢어져 나이스 아웃 아웃만 됐다 골 보세요 골 보세요 샷이 맘대로 안 돼 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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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다를 떨었나봐 집중해야겠다 아 저기 안되는데 오 나이스 원 오 언니 붙었어요 붙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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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언니 붙었어요 붙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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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쳤어요 나이스 업로드 뒤로 뺄게요 이거 이쪽으로 빼도 되나요? 이쪽으로 펄에 안 가깝게? 드랍 아니고 플레이스라고 아니 근데 앞에 이게 있어서 알았어 이거 잔디가 없어 여기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쉬운 골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수가 70대 이렇게 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글쎄요 그린에서 제가 퍼팅만 잘 된다면 80초반은 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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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대박 대박 건들 버디 우리 경아가 밥을 많이 먹었구나 너무 세? 너무 세다 나 계속 세 어떡해 언제 감 잡아? 나이스 나이스 눈물 나지겠다 나 힘들게 많이 먹었거든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 이제서야 이걸 알겠어 아까 너무 너무 잘 골라가지고 마지막 퍼트 할 때 되게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운데 우리 실수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장이 달라 야 복장으로 보면 지금 내가 제일 잘 쳐 보이시 않냐? 언니 선수 같아 그치? 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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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나 패! 빼올려 아유 다행이다 이제 파할 차례 아 파할 차례 드라이브로 먹고 살았거든 나는 너 이렇게 안 된다고? 내 말이 진짜 언니라 니가 원래 니 스윙을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게 뭐 쫄아서 안 되니까 공은 못 맞추니까 멘탈이 이게 안 나가 몸이 자동적으로 스탑 돼 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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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랬는데 골프 있 리듬 와 스윙 너무 좋았어 부샷! 부샷! 감사합니다 아 당겨! 괜찮아요 아 당겨! 괜찮아요 잘했어 언니 좋았습니다 연습장 가자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아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아 부샷! 부샷! 나이스! 나이스! 또 얄궂은 데 있네 또 와아 고마워 아 고마워 웃챠 – 흑샤 – 이야! 시원시원시원해 근데 저게 오르만뀨라야 좀 힘들거든요 제발! 제발! 여기 페어웨이 왔네요? 너무 좋다 페어웨이 왔다 드디어 굿샷 올라가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딜 굿샷 올라가 굿샷 올라가 굿샷 올라가 어디까지 가냐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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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딘가 하신 것 같다 아 있어요? 있어요? 돌만 없으면 치울게요 나이스 아웃! 감사합니다 잘 나왔다 이거 내꺼요? 이거 내꺼요? 나 여기까지 내려왔어 여기 떨어졌는데 달달달해가지고 이런 우라질 여기가 26 정도 될 것 같아 오르막 보호 나이스 나이스 런이 또 없어 어 런이 없어 또 안 내려왔어 어 런이 없어 또 안 내려왔어 나이스 들어가라 나이스 디바이스 아 아깝다 아 아 아 오늘 얻어 대세 안 되는 아깝다! 오케이! 아깝다! 오케이! 아 됐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팀에서 버디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오자 나오자 아 여기 또 팝 파이브 우와! 샷! 샷! 벙커? 어? 벙커가 있어요? 왼쪽에? 어 왼쪽에 벙커가 있어요 벙커? 벙커? 우유 이리 보여줄까? 여기가 굿샷 아 너무 오른쪽 같다 아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중 에잉 에잉 아잉 굿샷 샷! 샷! 딱 에이밍대로! 나이스! 나이스! 샷! 와 대박! 잘 썼다! 감사합니다! 샷! 이제 조금씩 돌아오나? 이제 샷감이 긴장도 흘리고 샷! 굿다! 낮게 갔지만 오르망이기 때문에 이번엔 꼭 팔을 할 수 있도록 샷! 굿샷! 굿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이제 막기 시작했다 너무 슬퍼 딱딱딱딱 이제 그만 이제 집중! 다시 집중 모드로 굿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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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탑볼인데 나이스 미스였어요 짜란다 짜란다 우리 원희! 감사합니다 짜란다 짜란다 트리온 가능! 야쓰! 아... 벙컷 빠졌네 턱이 높았어 골프 골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쳐야 됩니다 정신 뭐 수행 같은 거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쳐야지 잘 맞는 거 같고 저도 이제 오늘 대회라고 해서 조금 연습장 가서 한 번 쳐봤는데 막 집중해서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는 아무 생각 없이 쳐야 한다 나 뺏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이고 어떡해 나 뺏어! 아아 아아 너무 싫어요 이런 거 이런 샷이 나오면 안 돼요 세상에 눈 쪽으로 당기지도 않네 오! 오! 나이스 온! 오! 나이스 온! 잘 맞은 거 같아 피니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핀인가? 너무 아핀인 거 같아요 하... 제가 제일 싫어하는 포데 그린입니다 좋아하는 게 없네요 다 싫어하는 총을 어떻게 맞춰 상금 굿샷! 아랫자 해봐라 아유아유아유 그만 내려와 아유아유 아유아유 아유itet 해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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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내려와 그냥 더 크게 칠 걸 그랬어요 오 조금 컸어야겠다 여기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캐리만 있고 런이 없으니까 캐리로 올려줘야 되는 거리 한 클럽은 크게 쳤어야 돼요 저는 사실 딱 잘 세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잘 쳤는데 앞바람 앞바람 잠깐만 이거 깔 거 같은데 이건 또 깔 거 같은데 나이스 와 핀스 찾았어 역시 컸습니다 바보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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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실은 스윙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퍼터 퍼터는 어깨를 많이 안 쓰니까 퍼터를 잘 하자 아유 야 뭐야 안 굴러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하신다 아니요 저 보기요 언니 못 넣어서 보기 오른쪽 끝 오른쪽 안쪽 어잉 어잉 열려 맞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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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됐다... 죄송합니다 우리 팀 성격 좋다! 홍유진! 후반을 얼마나 못 치려고 이렇게 무섭게 들어오는 거야? 아유 무서워 저 긴 버스 여기서 시작 끝냈으면 좋겠다 게다가 라이도 이렇게 있잖아 장난 아니야 오늘 내가 볼 때 운이 조금 좋은 거 같아 불러도 올라가 온도 실력이 아니야 그게 장땡이야 나도 한 거 필요 없어 아, 뻥샷 됐다 아, 뻥샷 됐다 아, 뻥샷 됐다 아, 뻥샷 됐다 아, 저기, 저기 괜찮아, 괜찮아 급했네, 급했어 나이스 나이스 자 안 돼, 그만, 그만 연기 아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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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왼쪽 봤어요? 어 본대로 갔어 아 열릴까봐 내가 열려서 또 그렇게 하지 내가 열려서 또 그렇게 하지 아 음 주인 자리 하트장 여기서 그만 불러야 돼 그만 그렇지 나이스 온이야 굴러서 굴러서 온이야 온이 앞에 발은 빼주시면 안 돼요 희한한 타법이야 잘 부르네 봤어요 피디님? 아 다 났다 진짜 잘 췄어 나쁘지 않았다 탑 탑 탑 탑 탑 탑 화이팅! 어프로님 질문이요 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티샷이 저는 늘 궁금했었어요 사실 저런 거는 펴서 올리는 게 아니죠 높으면은 걷어 올려서 일단 셀츠를 해야 되고요 발사각이 나오면은 공부터 쳐야 돼요 여기 와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와 이렇게 클럽을 놓고요 네 여기를 발로 쏙 밟으면 발사각이 나와요 아 이게 발사각이에요? 그럼 얘는 제가 희어 여기 뒤에 뒤에를 땅에 닿게 이렇게 뒤가 땅에 닿게 하면 각이 다르잖아요 그 턱에 맞춰서 이렇게 꿀팁이다 꿀팁 네 뭐야 혼자 뭐 전수 받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팁을 받으시면 돼요 땡큐 뭐예요 저도 가르쳐주세요 아니 안 보여요 없었어 뭐 이렇게 해서 채를 칩니까? 아 그래요 없었어 아 그래요 없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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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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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각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뒤로 갔나? 아냐 여기 나왔어 나왔어 어머 우와 다행이다 되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온 거에 정말 큰 의의를 둬 너무 어려운 라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프로님이 주신 팁들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게 발사각을 체크를 하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마음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어왔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세컨 온 할 수가 없는 라이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굴러 굴러 나이스 온 뒷당쳤지만 온은 된 것 같아요 에이 흰 빠져 흰 빠져 흰 빠져 흰 빠져 제발 제발 안 knot 진짜 좋다, 제발. 좋다, 좋다. 좋다. 나이스x4 우리 팀 진짜 잘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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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좀 하나 떨어지지 좀 하나 떨어지지 언니 버디 한 거예요? 어디 못했지 타했지 약간 열렸어 저쪽으로 약간 밀어쳤다 으아 좋아 이거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나이스 나이스 파 자 언니 우리 파 우리 다 파 미안해 나만 못해 머리를 못 지켰는데 그런 우디 안 지켜야 돼 아니구나 이건 지켜야 되는 얘기지구나 언니 언니 우리 티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저기야 언니 선화주 못 잡아줄 거야? 아니야 우리 선화주가 필요해 응 응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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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승 후보가 나와야 돼 우리 한별이를 밀어주자 무조건 한별이지 선화주를 밀어주세요 선화주를 밀어주세요 만약에 우리 한별이가 이번에 1등 해가지고 우리 다 그거 타게 되면 넷이 같이 들어 놓죠 아 좋아요 선화주를 가실 분 이거 안 입어서 한 번만 샷 와 멋있다 예쁘겠다 뷰티 요 어디로 가니 feed 잘맞았는데 ải이 Sam 어, 강재 어, 섰다 섰다 다행이다 에이밍을 얼로 연액은 더̶ 너 에이밍은 잘했어 아, 그래? 멈추 ï 어 부샷utors- 언니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애즈 다 되 어디야! 땐 티! 야! 와 부샷 underneath! 누 Heb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애즈 다 되 아니고요.. 나이스! 뺀 데! 야! 오~~ 날이 갔다 아우 나 빼 아우 뺀 힘이 좋네 제가 너도 너 안 끌고 번거렸어 오케이 뭐야 민영씨가 혼란하네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야 진짜 잘 뺀다 볼!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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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클! 아웃! 지애! 아까워! 피울이다 이뚜한 지나가리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무너지는 게 골프 같아요 너무 나쁜 샷을 고치려고 너무 나쁜 샷만 생각하다 보면 그날 하루가 망칠 수 있고 날 수옥 어 날 수옥 더 가! 나이스 업로치 가자! 나이스! 너무 쫄았어 그러게 나이스! 너무 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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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 아깝다 네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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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도망가야지 에이 나이스! 오, 나이스! 나 무슨 일이에요? 말도 안 돼. 야 너는 더 이상 100순위가 아니야. 예! 꼴찌의 반란을 보여주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승 갈까? 우승 갈까? 아니 끝까지 집중해 봐. 나는 홀쯔 라인에서만 벗어나면은. 우승 갈까? 우승 갈까? 약간 뽕샷인가? 굿샷. 굿샷. 굿샷! 괜찮아요. 가지마! 미안해! 아우, 왜 이렇게 늦지? 굿샷! 잘 갔어요! 굿샷! 고밤바 헤드를 쓰지 않아요. 고밤바 헤드를 쓰지 않아요. 그냥 오토플렉스를 씁니다. 오토플렉스! 넘어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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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와, 그린이 또 어렵겠다.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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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오! 안 돼! 평코 안 돼! 슈가! 아, 나이스! 아, 됐다. 탑볼 치듯이 치려고 하는데요 또 뒤탕 걸까 어떡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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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이스 나이스 아유 또 뻥꺼 갔어? 안 갔다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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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Joe Max 진짜 파악이 힘들다 보기 잡기도 힘들고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왼쪽으로 가서 팟 세이브가 와 너무 못 친다 저 어떡해? 저 더블 더블 보기 더블이에요 그래서 일곱 개 쳤어요 평소보다 지금 못 치는 거죠? 자기들도 못 치는 날은 이렇게 치고요 자세한 날은 이렇게는 안 치고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야겠죠? 방전! 방압! 잘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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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15x7 했는데 짧았습니다 15x7 했는데 짧았습니다 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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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맞나 아 아파 약해 아 아파 약해 아 아파 약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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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seri 나이스 아 아 맞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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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여기 여기! 아까워라! 아까워라! 들어왔다 나왔네 아까, 아까, 아까 굿샷! 와! 나이스! 더 굴러 올라가겠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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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